흰색 바탕의 태극문양, 건공감이 4개가 그려진 우리의 아름다운 태극기는 세계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국기로 손꼽히는데요. 태극기에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양주 우체국앞 소공원에서 양주시장 및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하얗고 늠름한 자태의 태극기가 양주시 전역에 내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아 어느 때보다 엄숙한 국민의뢰가 진행됐습니다. 광복지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행동강령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며 태극기 달기를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애국심을 일깨웠습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실천하고 애국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1년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애국심 가득한 양주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